1. 언제나니 편 언제나니 편 잠시만요. 우재씨 이거 딱 라디오 안한지 좀 오래됐죠? 어 오래됐어요 이거는 그 작가님의 딱 이걸 의도로 파악해서 읽어줘야 돼요 언제나니 편 요거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써있어요 지금 우재씨 아 맞아요 작가님 맞아요 다 끄덕끄덕 난리 나잖아 자 다시 시작 언제나니 음악하고 붙어야 되니까 언제나니 편 송은희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설 특집 송은희 김숙의 동생네 라디오로 진행됩니다 저는 모델이자 라디오를 사랑하는 남자 주우재구요 저는 뮤지션이자 라디오 없이 못사는 남자 고영배입니다 라디오계의 유재석 라디오 진행의 장인 이라는 별명이 있는 우리 고영배씨 네 고르세요 그 송은희 선배님 역할을 하실래요? 아니면 김숙 선배님 역할을 하실래요? 이게 중요하더라고 일단은 약간 운명처럼 제가 받은 클리어 파일은요 파일을 주시더라고요 작가님인데 여기에는 수기언니라고 되어있어요 제가 송은희 은희언니라고 되어있네요 근데 우리가 무심코 지금 방송되고 있는 보는 라디오 모니터를 봤더니 제가 너무 송은희 선배 룩이에요 안경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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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이 각자 옆에 지금 붙어있어 송은희 김숙 내가 딱 송은희 이름 옆에 딱 있고 우재씨가 김숙이라는 이름 옆에 딱 있으니까 그럼 우리 평소에 방송 스타일도 우재씨가 워낙 웃음 사냥꾼이잖아요 제가요? 네 헌터죠 헌터 예능 프로그램 김정은 모창 혹시 지금 돼요? 김정은 모창 아우 되죠 3일동안 해야되는데 지금 풀어도 되나요? 왜 여러분들 제가 주우재씨가 김숙선배 역할을 해야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봐봐 웃음 내가 사악 갔다며 봐봐 웃음 사냥꾼이잖아 그럼 내가 멘트 정리할게 이렇게 하고 제가 송은희 선배 역할을 이렇게 나만 초라해지고 본인 유재석 선배님 느낌도 챙겨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송은희 김숙씨가 3년 넘게 언니라디오 진행하는 동안 명절 연휴에 제대로 휴식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번 설 연휴에는 송은희 김숙씨께 설 선물로 저희가 휴가를 드렸고요 저희는 설 선물로 이렇게 언니네 가족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이렇게 써놨지? 네 이거를 저희는 그분들한테 선물 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이건 사실이다 우리가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명음 라디오에 받았죠 받았죠 청취자분들을 만나게 된 것처럼 선물이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